김윤수 박사 헬로우 포아이버그림 패밀리 저는 김윤수 박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생산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우리 포아이버그림 가족 여러분께서 이 제품에 보여준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전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고통은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제품이 이 상태로 두지 않고 좀 더 진화될 수 있도록 영과 노력을 매전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포아이버그림 가족 여러분들께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포아이버그림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기 소 마치 쓰 러시 러시